자 우리 눈팅아일꺼야님이 올려주신 것 중에 또 하나를 읽어드려야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1년 동안 한 썰을 풀어주셨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이분 그전에도 길게 적었는데 저도 편의점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편의점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편의점 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편도리 1년 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 1년 동안 근무했던 썰 편의점 근무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6개월만 하고 때려치려고 했는데 최제도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알바 자리 검색하던 중 자리가 훅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음 차라리 그냥 새로 배울 바에 좀 더 하자 했는데 1년이 해버렸네요 점장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버틸 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 했는데 평화로웠다면 거짓말이겠죠 편의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별의별 인간들 다 옵니다 뭐 저번에 썰 풀었던 보안보다는 약하겠지만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 거의 혼자 진상과 독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100% 진상 피해는 제가 받는다고 무방하다고 봐야죠 그리도 근무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주로 싸우는 게 상품 안 채워놓은 거 유통기한 안 빼는 거 청소 안 해놓기 이 세 가지도 많이 싸웠는데요 주로 저는 평일 오전하고 말 싸웠네요 근무자 편전은 평일 오후 파트라 평일 오전 파트 맡았던 애들 아줌마 한 번 빼고는 일 더럽게 안 하거든요 평일 오전 제가 첫 출근하던 날 그때 평일 오전이 여자였는데 갓 스무 살이더군요 근데 제가 출근하는 날이면 항상 바닥이 시커먼게 아니라 아주 시커멓습니다 근데 근처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바닥이 시커멓더군요 그래서 청소 좀 하세요 처음엔 다이들다가 안되니깐 큰소리 내려다 그냥 다이렉트 질러봤습니다만 전혀 안 하더군요 어차피 평일 오전 근무자도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해서 안 볼 사이 적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일찍 그만두더군요 이후인 즉슨 어떤 진상 아저씨가 왔는데 소리 꽥꽥 지렸다고 그게 무섭다고 바로 그만두더군요 두번째 평일 오전하고는 되게 오래해서 살짝 평화로웠긴 했는데 썰이 약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세번째 평일 오전이 남자였는데 하 이 새끼도 일 더럽게 안 하더군요 분명히 정장님에게 교육 다 받았었다고 했을텐데 담배도 안 채워 유통기한도 안 빼 바닥은 뭐 시커멓지는 않은데 발자국 그대로 있고 출근하고 정산할때마다 서글서글 웃고 있던데 진짜 웃는 얼굴 침 뱉는건 안되지만 진짜 침 뱉 뱉 뱉 뱉 뱉 야간하고 주말 오전 오후가 가장 트러블 많았더군요 이유는 대충 평일 야간 왈 주말 오전 오후 둘 다 아줌마인데 물건 진짜 안 채운다 아이스크린도 빠지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음료수 쪽도 유통기한 안 빼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평일 야간인 제가 좀 채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채우시면 제가 힘들다고 하니 주말 오전 오후 왈 그때 아마 2대1 매치전이었다고 하네요 어? 우리 다 채웠어 뭔 소리니 우리는 빠짐없이 채우고 간다고 하하하하하 그 말 듣고 평일 야간이 그때 어르신들이라 한번 봐주자 해서 넘어갔는데 다음 주차도 또 똑같이 해놓고 또 다다음 주차도 똑같이 해놔서 평일 야간도 더는 안 됐겠다 싶어서 일부러 주말 오전 오후 근무할 때 찾아가서 제대로 싸웠다더군요 경찰까지 불러서 겨울 말렸다고 하는데 와 진짜 싸웠구나 저도 반신반이 했긴 했는데 평일 야간이 증거를 보여줘서 납득이 되더군요 여기까지가 근무자 편이었고요 진상편 편의점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돈 카드 던지는 놈 아 돈 카드 던지는 연놈 손놈 보통 이런 사람들은 손놈이라고 합니다 손놈 네 손놈 주차를 가게 근처에 특히 입구에 대고 치는 연놈 네 손놈 네 손놈 별 시덥지 않은 걸로 트지지 않는 거론뱅이들 손놈 쓰리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마냥 무시한 적도 없는데 무시한다고 개소리하는 왈왈이들 네 손놈 포 뭐 두루두루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만남은 진상 갑툭 갑툭 주차 아 발음하기 힘드네 갑툭 주차취들 거론뱅이들 무시충인데 처음 진상놈은 저녁 9시 30분이었는데 청소해야지 하고 청소도구 가지러 오는데 손님이 오더군요 처음에는 숙취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길래 옆에 보시면 여명 808이랑 컨디션이 제일 잘 나갑니다 진상 알 어디요? 손 대신 손 대신 쪽이 왼쪽에 있습니다 가르쳐 드렸는데 못찾길래 제가 직접 가서 찾아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왔는데 이 진상놈이 갑자기 성질내더군요 진상 왈 아니 내가 못찾아서 직접 찾아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했어요? 저 왈 아니요 손님이 못찾으시면 저희가 찾아 드리는 게 일입니다 하니 진상 왈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답답해 보이던? 저 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 못찾으실 때 저희가 찾아 드리는 게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진상 왈 손님 그따구로 대하지마 이 열쇠 소디야 속으로 와 한 대 칠까? 얘가 지금 녹아다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녹아다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이 개살구 좋은 녀석아 이 새로운 신발 좋은 녀석아 굉장히 표현 좋게 해놨네 진짜 폭행 욕구 들더군요 그리고 한 30분 이야기했나? 갑자기 미안하다고 내가 술이 많이 마셔서 미쳤나보다 사과 의미로 주스 하나 사줄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군요 아 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지로 일단 짚는 척은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을 얘야 열심히 살아 내가 같은 놈 되지 말고 열심히 살아 하고 나가더군요 그 새끼 나가고 나서 사주 음료수 바로 던졌습니다 음료수도 제 마음만 알았는지 팝 터지더군요 요거 내가 재밌는 거잖아 얘기해줄게 점장님이 CCTV 보던 말던 간에 진짜 그때 하창시절 이후로 오랜만에 열받았네요 두번째 진상 와 이 사람 정확히 기억합니다 진짜 싸움도 못하게 생겨놓고 허세 오시던 인간이었는데 그 진상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고양이 먹이 어딨냐고 하길래 저 왈 저희 고양이 먹이 없습니다 하니 진상 왈 계산대 오더니 아니 왜 고양이 먹이가 없는데 편의점이라면 어디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속으로 뭔 소리야 아무리 편의점이라도 가게마다 다른데 또 진상 새끼 출연인가 오늘은 조용히 못 넘어가겠구나 저 왈 가게마다 같은 회사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상 왈 야 회사 같다 해도 어느 곳은 없고 어느 곳은 왜 있는 게 말이 돼? 개 잘 키울 것 같은 여사가 개새끼인데 개 잘 키울 것 같아서 바꿨네 저 왈 아니 손님 죄송합니다만 회사 같다 해도 점장님 재능에 따라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진상 왈 고급 신발 착용하고 있을 놈아 회사 같으면 물건도 겁나게 비슷하게 팔아야 되는 거 아냐? 손님이 번거롭지 않게 그리고 너 왜? 손님을 이 깔고 대회해 너 알바생 아냐? 손님 왕이야 여기까지 잘생긴 녀석아 어? 손님이 지.. 어? 지오랄비를 해도 지랄이죠 손님이 지랄을 해도 너는 내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알아? 이틀까지 저는 뭘 잠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군요 그래서 보고 있자니 그냥 오늘 그만둔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 같이 저 사람같지 않은 놈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째려봤습니다 그래 그래 계속 해봐라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는데 진상은 더 날뛰더군요 세상에 제가 알아듣도 못 보던 욕을 엄청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듣고 속으로 개빵 터져서 하는 말이 진상만 야! 내가 니 이 가게 일 못하게 해줄게 이 건물 주인과 내가 친하거든? 그리고 내가 주위에 등치 좋은 형님들 몇몇 거니고 있어 내가 옷 갈아입고 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등치 좋은 형님들과 건물 주인 데리고 올테니 너를 그만 안 둔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근데 금방 온다는 거니 30분 지나도 안 오고 45분 지나도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평일 야간과 교대 후 다음날 건물 주인 할머니가 와서 저 왈 저 할머니 혹시 이 남자 아세요? 아니 전혀 모르는데 누구야?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네요 하고 끝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상은 주차길 막튀한 아줌마 있었는데 모닝 한 대가 저희 가게 입구를 막고 있더군요 그때는 저는 일하고 있었기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너무 급하게 일 처리한 것도 있으니 딱 10분만 기다려보자 곧 상원 온 시간이라 오래 끌면 안 되니깐 근데 10분 지나도 안 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세 번 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저희 물건 오기 때문에 10분 내로 안 오시면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하니 그 아줌마가 문자로 아 천호무원 감사합니다 바쁘면 거기 잠깐 될 수 있는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집니까 저 왈 아줌마가 바쁘던 아니던 간에 저도 저희 일 해야 됩니다 상원 온 시간 다 돼 가거든요 빨리 빼세요 아줌마 왈 거 참 사람 야박하시네 지금 이리서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 어 9,500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왈 상원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5분 내로 안 오시면 견인하겠습니다 아줌마 왈 진짜 알바생 대응이 너무 지나치시네 제가 그쪽 점장한테 얘기해서 알바생 대응 능력이 과하다고 말해야겠네요 저 왈 네 하십시오 본인이 잘못해놓고 젖반하다고 나오시니 전 분명 전화도 했고 문자도 했습니다 게다가 물건 온다고 했고요 근데 아줌마 왈 때문에 저희가 피해 볼 순 없기에 억울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시면 저도 할 말 무진장 많습니다 대가 누가 잘못했는지 대보면 알겠네요 아줌마 왈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그 뒤로 점장하고 이야기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장님도 알만 없으시거든요 그 외에도 진상들 바빠 죽겠는데 담배 그림 형어스럽다고 담배 그림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바구리 들고 물건을 고르면 될 것을 그게 귀찮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산대에 물건 갖다 놓고 또 가서 물건 가지러 가고 갖다 놓고 또 물건 가지러 가고 몇 번을 반복하는 진상 또 점장과 친한데 점장한테 이야기해서 여기로 오면 돈 빌려준다 했거든 얼마만 조마하는 거론뱅이 인간 지이 갈 길이 밟부다고 차량으로 가게 입고 처박고 가는 인간 심지어 초등학생이 가자 뜯고 도망가는 일명 꽈뜨티도 있었고 여러 등등 1년간 그래도 평일 야간가 평일 여전 분들 이 다 좋은 분들이라 재밌게 했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우 정말 잘 익었네요 아 여러분 저 연기 괜찮았습니까? 좀 어설픈데 아 중간에 제가 혀갖고인건 죄송합니다 이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글이 뼈꾹하잖아요 이게 읽다보니까 여러분들도 박수민이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맞다 박수민님은 수빈님은 편돌이 편순위 한적 있나? 참고로 어... 제 경험을 해줄게요 저는 어 저같은 경우는 패밀바트 편의점 3개월 세블레븐 편의점 3년 2개월 총 3년 5개월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어요 꽤 오래 했죠? 꽤 오래 했습니다 아 운영을 했다고요? 아아아아 아 아프리카 시절 아 나 기억나네 그때 캠 하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찐득이처럼 해가지고 기억나네 야 기억력 좋죠 수빈님 별걸 다 기억하자마 아 맞다 맞다 그때 막 캠 잠깐 캠 이상하게 해가지고 방송했던거 기억나네요 아... 예예예 저분 진짜에요 저 수빈님 제가 아프리카 때부터 봤던 사람 저분 연열이거든요 저분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예예 기억나거든요 어? 뭐 어? 원래 엄마 뭐지? 엄마 있어야 되는데 땜빵 왔다고 땜빵 왔다고 자리 지키면 용돈 준다 해가지고 억지로 지키고 있다고 그 얘기 들어요 예전에 봤네요 막 그 방송 볼 때 그 메대 있는 컴퓨터로 방송 아프리카 방송 본다고 기억나네요 이런거 지금 왜 기억하지 나는 기억력 이게 벌써 한 4년 5년 전이거든요 이야 기억력 참 나 진짜 지금 뭣도 없다고요 하하 제가 편의점에 대한 썰을 이분보다 더 많아요 편의점 자 한번 훑어볼게요 제가 어...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좀 남녀차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게 편의점 점주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편의점 점주분들 사실 웬만하면 스물살 열악살짜리는 여자애들은 쓰지 마세요 특히 열아홉살 고등학교 수능 끝난 고3 그 요고생들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새내기도 쓰지 마요 열아홉 스무산 쓰지마 한 스무 두세세자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점주분들이 방송 보신다면 열아홉살 스무살짜리는 절대 쓰지 마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웬만하면 쓰지 마요 열아홉 스무살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바생 한 40년 경험했는데 스무살짜리 써가지고 세 달 이상 버티니까 못봤어요 내가 특히 여자애들은 3일만에 간돈회도 있어요 3일만에 간돈의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일단 엄마 일단 부모 형제 다 팔아먹고요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 이런걸 팔아먹고 아니면 뭐 생리때 못 갈 것 같다고 쨌 사람도 있고 저번에 얘기했죠 네 그런것도 있고 남의 친구가 깨져서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유가 참 다양했습니다 아니 납득이 갈만한 사유를 해야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막 관둬버리니까 아니 난 맨 처음에 난 맨 처음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쟤가 좀 ㅈㄴ 이상하다 어 쟤가 ㅈㄴ 이상하다 쟤가 ㅈㄴ 이상하다 쟤가 어 쟤가 ㅈㄴ 이상해 생각했는데 걔만 이상한게 아니라 일단 좀 그 공통분모가 있더라구요 제가 겪어보니깐 맨 처음에 쟤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쟤가 이상하지 딴 애들은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한 4명 5명 이렇게 겪다보니깐 그냥 편견이 생겼어요 그냥 선입견이 생겨버렸어 아 쟤네들은 아예 쓰면 안되는구나 제가 알바를 오래 하다보니깐 점주분들도 이제 사람 뽑을 때 저를 저의견을 많이 보더라구요 야 니가 봤을때 어떤 옷 가니깐 얘 성실해 보이는거 같은데 아니다 어 얘는 뽑으면 안된다 왠지 아냐 가니깐 나이 봐봐라 나이 어 나이가 어때서요 어 스무살이잖아 어 얘 한달만 하고 관둘거다 분명히 어 진짜 관두더라구요 사람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무살을 어쩌지 쓰긴 했는데 진짜 관두더라구 편견이 생겨버렸어 남자같은게 군필자를 굉장히 선호해요 군필은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남자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군필자라고 하면 무조건 써져요 무조건 무조건 써져 왜냐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군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교대 근무 이런거 해봤잖아요 철책근무 이런거 하게 되면 군무 같은거에 있어서 굉장히 하잖아요 군대 특히 군대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군대볼 훨씬 편하잖아요 편의점이 아무리 힘들어 봤자 군대보다 편하잖아요 특히 군대볼 훨씬 편한게 뭐냐면 군대는 말년 병장이나 하더라도 서로 눈치 보고 감시하고 이런게 굉장히 크잖아요 내 공간도 없고 근데 군대 야간 근무하면 난 편했던게 일단 눈치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야간 근무하면 어떻게 했냐면 MP3 CDB 같은거 있잖아요 오디오에 물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라디오 듣고 라디오 듣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좀 즐거웠는데 야간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제가 무시하는거일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자들이 청소 더 안한다는거 여자들이 청소 더 안해요 진짜 자기 집이 안 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소 안합니다 대부분 청소 안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안했어요 청소 안했다는 얘기 안하고 그냥 내가 청소했어요 그냥 내가 쓰고 닦았어 왜냐하면 어차피 편의점 야간에 딱히 바쁘지도 않은데 그냥 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점주한테 얘기했는데 점주도 웃긴게 걔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는거에요 야 야 그거 있잖아 니 걔 교대할때 걔한테 얘기하지마 어? 내가 얘기할테니까 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혹시 저 점주한테 환소리 들었냐 아니 그런거 없는데요 가니까 점주가 뭐라카냐 하면 야 저런거 지적하면 또 정말 보따리 싼다 하면서 점주가 아는데 얘기는 안하는거에요 아니 얘기하면 관둘거라는 추노각이라는게 알니까 놔두는거에요 그냥 포기한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닦고 있어요 그냥 야간에 근데 바닥 진짜 더러워요 아무것도 바닥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한 3년동안 보면서 별의발 아르프라 마이트를 봤는데 보통 주관에 여자를 다 세워요 제가 얘기했던 편의점은 다 주관이 여자였어요 주관이 단부 다 여자였어 남자 없었어 나간만 남자를 쓰고 야간을 남자 쓰고 주관은 다 여자였어요 주관이 그러니까 저희는 24시간 7일 70이었는데 주관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자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여자 그 다음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이기 8시까지 남자 저는 야간이었으니까 남자 나머지 주관 2명 이렇게 보는데 총수하는 사람들은 총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한 20명 중에 한 3명? 3명? 4명? 그것도 누가 총수했냐 하면 저보다 누나 나이만 누나들이 총수 더 많이 했었어요 누나분들이 취준생 그러니까 졸업했는데 취업 못하신 분들 총수한 3명이 다 그거였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 안된 사람 저보다 누나였거든요 한두 살 누나였어요 그분들은 총수를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했어요 각도 잡아놨어 어느 정도로 했냐 하면 왜 우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라벨 같은 거 앞에 보이도록 다 해놨어요 그거 굉장히 손 많이 가는 거거든요 쉽긴 한데 근데 그분들 그거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아예 손도 안 댔어 진짜 손도 안 댔어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줄까? 더 웃긴 거?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어... 알바하면서 손벌은 나쁜 애들 있거든요 손벌은 나쁜 애들 있어 남자도 나쁜 애들 있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담배 담배 꼬부쳐놓고 어... 담배 있잖아요 담배 이제 너무 많으니 편의점에 담배도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담배 같은 거 이제 몰래 이제 몰래 삥땅 하다가 걸려가지고 욕 뒤지겨도 먹고 갔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남자도 많은데 여자들은 뭘 훔칠까? 여자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보통 생리량 스타킹을 많이 합니다 제 경험상 그러다 걸린 애도 있어요 왜냐면 점주들이 한 번씩 오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냐면 물건 개수가 맞는지 그 포스 그 총이 그 건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삑삑삑 소리 하는 거 그러면 딱 찍는 순간 총 재고가 몇 개인데 몇 개 팔렸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 그 제가 이랬던 점주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니까 필요한 거 그니까 그런 거죠 스타킹 생리대 이런 게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우니까 나중에 걸리더라고요 울라이중 네가 훔쳤냐고 위스프 울라이중 그니까 담배도 생각해봐 돈 주고 사기 아깝거든 돈 주고 사기 어 그리고 만약 그니까 훔쳐간다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티가 티가 안 난다니까 그래서 막 갈렸던 것도 있습니다 어 저는 근데 저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니깐 소리 깨끗 지르는 사람들 저도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김동림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우범지대에서 편의점을 했어요 우범지대에서 굉장히 우범지대에서 대구에서 사는 사람 알만한 우범지대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3년 1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했냐면 그때 경찰 공부하던 때라가지고 어차피 내가 경찰 근무하면 저런 사람들 부딪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옷보다 생각하고 미리 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마음으로 했어요 그렇게 버텼던 거죠 네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들 하루에 세네번씩 봅니다 어 일단 그냥 힌트를 드릴게요 SK라 얘기했어요 SK 오케이 SK라 갈게 SK 오케이 SK라 모르겠어요 SK 예 SK 예 근데 왜 이 못사는 동네 힘드냐 하면요 이 못사는 동네가 왜 힘드냐 하면 사람들이 어 어 사람들이 뭔가 억울해요 다 억울한데 풀 데가 없어 풀 데가 없는데 그걸 누구한테 푸냐 우리한테 푸는 거야 우리한테 집이 안 들어가 집 구성이 안 집 구성이 워낙 더럽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여름 되면 안 들어가 새벽에도 막 누워있고 막 진짜 노스차처럼 누워있어 집이 있는데 집 안이 있는데 누워있다니까 그럼 어디 들어오겠어요 덥잖아요 특히 7 8월 때 덥잖아 그럼 어디 들어오겠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편의점 안에 물건 안 샀기 때문에 쪼값 보낼 수 있어요 쪼값 보낼 수 있냐고 못 보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산 아 산이라 그 지구대 신고 엄청 많이 했어요 한 80번 했나보네 한 3년 동안 한 80번 했겠지 하루에 4번 한 적도 있어 4번 4번 한 적도 있습니다 4번 그냥 술 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어느 정도 신고 많이 했냐 하면 얘기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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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통한다 술 먹었어 말 안 통해 반말로 합니다 반말로 하면 무조건 편의점 제가 했던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 포스 밑에 포스 밑에 바로 전화기가 있어 그냥 전화기 발로 차버려 그냥 아니 전화기 발로 차버려 그냥 니킥으로 그냥 날려버려 그러면 전화기 수약이 떨어지면서 편의점 전화기는 3초 편의점 그 전화기는 3초 지나버리면 바로 관할 지구대 바로 연락이 가요 그냥 신고가 바로 접수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뭐 이렇게 제보 안 해도 그냥 바로 옵니다 그러면 2분 안에 와요 가깝기 때문에 코앞이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그럼 와가지고 스위치한 사람 왔다카면 바로 알아요 얼굴 알기 때문에 어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차이 태워 갑니다 아 그래서 아 오늘 1달러 됐구나 하면 또 와요 이 사람이 절로 웃긴게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오전 11시 그러니까 오후 11시에 왔길래 그냥 시구대 신고해가지고 맨 처음 신고할때는 맨 처음 신고할때는 저도 두렵죠 막 긴장 많이 했는데 하도 신고 많이 하다보니까 오 왔네? 말 안통하네? 그럼 발로 차야지 어? 노답이네? 술 냄새 팍팍 나네? 그럼 발로 차야지 그럼 바로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오후 11시에 해가지고 신고 접수받고 와가지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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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끼고 해가지고 바로 차에 태운 다음에 바로 했는데 2시간 뒤에 또 오른거에요 와가지고 뭘 가는지 아세요? 니 왜 내 신.. 어? 니 와 신고했넣고 하는거에요 네? 저 신고 안했는데요? 근데 근데 내가 왜 찾아오넣어? 아저씨가 그럼 아저씨가 잘 알겠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또 발로 차는거야 그냥 얘기하면서 발로 차는거야 그냥 하하하 전화기 또 발로 차는거야 그냥 어? 어? 그럼 또 와 또 팔짱 껴요 또 될거가 그러면 또 2시간 뒤에 또 와요 어? 그럼 뭐라카는지 아세요? 내가 어차피 내 신고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은게 아니잖아 아.. ㅅㄴ 되는게 없네 카면서 아.. 진짜 어? 나 왜 이렇게 못살게 부러고 카면서 막 그냥 그 편의점 앞에 입구에 들어 넣어봐요 그냥 또 신고해 그냥 발로 차는 아 또 왔구나 카면서 막 또 와가지고 야.. 이 아저씨 오늘 참 골대리네 카면서 막 또 될거가 또 될거가 아.. 그래서 이제는 안오겠지 이제는 안오겠지 카는데 딱 편의점 그 안 끝나는데 그 살아도 출퇴근하고 있는데 거기 또 와가지고 또 씨 이번에 입구를 막아버렸네 입구를 이번에 오자고 그냥 바로 찾죠 와가지고 또 데리고 갔어 더 웃긴게 뭔지 알아요? 그래 오존 아르바이트 얘기했어요 주간에 수천 아저씨 있는데 어..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오면 신고하라고 점주님도 알고 있으니까 아 저는 그런거 하도 신고 많이 하다보니까 신고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즐기게 되더라구요 아 오전에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동네는 오전에도 와요 기동님 그 동네는요 오전에도 올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순진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니까 알바생이 눈물범벅이 됐더라고 얘가.. 얘는 근데 상대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소녀잖아 나한테 카더라구요 저 아저씨 어떻게 상대하느냐 가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그럼 내가 캤죠 그냥 노하우 얘기했죠 그냥 상대하지말 말 한통하면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어차피 저 지구대에서 저 아저씨들 저 아저씨 술 그 그 주치자 주치자로 많이 그 뭐지 지구대 왔다갔다한 경력이 많으니까 얼굴 보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어느정도는 지구대에서 많이 아느냐 하면 지구대 직원들이 알아요 그 사람 몇 도 몇 호에 사는지도 알아요 어? 얼굴만 봐도 안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라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 일하신 편의점은 이분 일하신 편의점은 뭔지 아세요? 이분 일하신 편의점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편의점이에요 골목길에 인도 없는 인도 없는 그냥 그 왜 점포 같은데 있죠 인도가 없는 점포 저는 인도가 있는 점포였거든요 그래서 차를 안 대놨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따로 있었으니까 차를 거기다 안 대놨 차를 대놔도 입구는 막지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게 그냥 골목길에 있는 그건가 보네 맞죠 골목길에 그러니까 이게 막는 거예요 주차티가 차가 그 아스팔트가 있고 인도가 있으면 차를 그러니까 알이 되긴 해 되는데 이렇게 코앞에 대진 않거든요 코앞에 대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여기서 실수한게 있어 이 뭐지 이분이 실수한게 있어 제가 끄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적으로 하면 정확한 거예요 이분이 매뉴얼적으로 하면 근데 스위치한 사람은요 스위치한 사람들 당대할때 어떻게 하냐면 경청을 해야 돼 경청을 이분 정도 얘기는 아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편의점이나 얘기할게요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답답해 보이던 제가 말 아 아닙니다 안그래도 좀 약주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아 뭐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아 아 오히려 이럴때 더 정중하게 하는 거야 뭐냐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정중하게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 만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정중하게 하니까 딱 이제 술먹고 하다 아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머스크 아 아 내가 괜히 그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손님 못 찾으면 그 찾아들이는 게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아이고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제가 그냥 먼저 꺼내리려 했죠 아 뭐 손님 기분 나쁘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그냥 보내면 돼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이런 진상들하고 한번 꼬여가지고 진상들하고 꼬여서 싸우게 되면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더러워요 이게 야간 내내 기분이 더럽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일할 때만 더러운 게 아니라 잘 때도 잠이 안 온다니까 이게 야간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이게 피곤하다니까요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편의점 오래 했잖아요 아니 교대 근무 진짜 오래 했던 교대 근무를 한 제가 칠했던 사람인데 뭐 보안까지 한 교대 근무 한 9년 했네 밤새는 거 이게 저 같은 경우엔 야간 근무를 5일 했으니까 6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완급 조절을 해야 돼 왜냐면 한 번씩 현타가 와 3일째 4일째 근데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당연히 잠 물론 밤새고도 잠 잔다 하더라도 그래도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잡 생각이 안 나오니까 잠은 잘 잘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사과의 힘으로 주스 하나 사줄게 자 봐봐요 주스 하나 사주잖아요 그 새끼 나오고 나서 음료수 바로 던졌습니다 아 던질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지 알바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생긴다 만약에 누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음료수 하나 주잖아요 사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뜯지 마세요 뜯지 말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 사람 나가는 거 딱 확인하고 자리 벌어졌다 싶으면 아니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한 30분 지나도 안 온다 그럼 이 사람이 안 오는 거거든요 아 오늘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오겠다 생각하고 또 환불 버튼 누른 다음에 찍고 네 1300을 한 다음에 1300을 내 소주머니에 넣으면 아 이거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법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건 편의점 점주가 뭘 할 수 없는 거야 정당한 거잖아 물건을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테이크 안 뜯었잖아 여러분 안 뜯었어요 여러분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많이 좀 했습니다 많이 하하하하하하 뭐 우유 카페라떼 많이 했어요 많이 일부러 좀 비싼 거 집어요 너 하나 마셔라 해가지고 일부러 막 스타벅스 찍어요 돈 많이 나가는 거 돈 많이 나가는 거 어 돈 많이 나가는 거 일부러 스타벅스 2,800원짜리 집은 다음에 야 너 임마 고급이라고 하면서 딱 찍고 어 그래 나중에 어 일 고생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뜯으면 안 돼요 바로 환불하면 안 돼 아니 그때는 카드 계산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극히 제가 일할 때가 2068년이니까 카드 카드보다 현금이 더 많다 시기야 제가 이 사람 알잖아 현찰박치기 현찰박치기라는 사람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도 끌고도 상관없어요 카드도 끌고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로스 안 남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동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키 이거 레벨 9짜리 레벨 9짜리 신공해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스킬 또 하나 더 있어요 스킬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거 진짜 불법인데 불법인데 하나 얘기해줄게 요것도 얘기해줄게 이거 재밌을 거야 아마 아마 수빈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진짜 자질해질 거예요 뭐냐 하면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 있어 폐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편의점 오래 일하다 보면 어떤 생각하냐 하면 야 오늘 폐기 얼마나 많이 남았을냐나 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폐기 폐기 먹는 나에게 다 솔직히 폐기 먹는 나에게 제가 알았던 편의점 거기 편의점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매장이었어 폐기가 자주 나왔어요 폐기가 종류로 많이 쏟아졌어 진짜 많이 쏟아졌어 그러면 그 전날 그 전날 폐기가 이제 나올 거 알잖아요 막 이렇게 유통기한 확인하다가 오! 이거 안 팔리는 건데? 나중에 이거 오케이 이거 안 팔리면 나중에 폐기 등록하면서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 전날 취사한 방법인데 내가 빠다하위로 먹고 싶어요 빠다하위로 먹고 싶는데 유통기한을 확인을 해요 원래 페이스덕이라고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빠른 거를 유통기한이 빠른 거를 앞으로 내놓고 앞으로 내놓고 유통기한이 늦은 거를 뒤로 해놔야 되잖아 순서대로 어? 어? 해야되는데 제가 빠다하위로가 존나 먹고 싶은데 돈 주고 사먹기에 아까운 거예요 존나 치싼 놈이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수비님 요거를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은 거를 맨 구석으로 넣어놨어요 맨 구석으로 넣어놓고 나만의 표식을 해놨어 빠다하위로 밑에 그냥 나만 알아보고 볼펜으로 점을 찍어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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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찍어놓고 이제 유통기한 아니까 전부 확인하는 거야 아 아직 안 팔렸구나 아직 안 팔렸어 그래 좋아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3일에 계산을 내요 그래 오늘 6월 4일까지 6월 3일 12시까지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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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놓고 이제 통기한 딱 12시 딱 지난 순간 딱 보고 딱 이제 딱 흡치고 먹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많이 아실걸요 아마 편돌이 펜슬이도 아실거야 아마 이 스킬 아 이거 고인물만 할 수 있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아마 이거 하면 진짜 코피 쏠을 수도 있어 콧물 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수비님 하나는 더 뭐냐면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패기가 하루도 없는 날이 있어요 패기가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재수 없는 날 진짜 재수 없는 날 장사가 잘되는거죠 오히려 장사가 잘되면 우리가 싫어요 오히려 왜냐 패기가 없잖아요 패기가 막 사장님께 햄버거 다 나가면 어? 햄버거 다 나가면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어 어 존나 허탈하잖아요 존나 허탈해 근데 먹고 싶어 근데 내 돈 주고 사먹긴 좀 그렇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 일단 어 어떻게 하냐 하면 우유 우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가나 초콜릿 우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인기 많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아 돈 주고 사먹긴 좀 그런데 돈 주고 사먹기는 그러면 그냥 마셔요 마셔요 그냥 어 마셔 아이 될때려 마셔요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우유 깍을 버리지 않고 우유 깍을 버리지 않고 유통기한 나와있는 그쪽하고 바코드 나와있는 쪽으로 오려가지고 내한테 수첩이 있으면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 붙인 다음에 고위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봤다가 고위 보관해 놓고 난 다음에 폐기할 때 날짜 맞춰가지고 어 5월 15일 어 5월 15일 됐네 같이 찍어야지 해가지고 바코드 그거 다 찍어가지고 폐기 등록하면 끝이에요 아 이거 범죄인데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범죄인데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건 점주부도 보고 놀랄 수 있겠다 이거는 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이 하진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 그 돈이 없어가지고 폐기장 한 적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있으니까 안 했는데 돈 없고 막 이제 집에 돈 붙여주고 나는 어 어 아니 지났어요 10년 넘었어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끝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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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더 치사한 거 얘기해줄까 박소빈님 더 치사한 거 일부러 원래 신상품이 들어와요 신상품이 들어와가지고 신상품이 들어옵니다 신상품이 왜 편리점 신상품이 들어와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나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자기가 사먹었던 거 먹거든 보통 삼각김밥하고 뭐 참치마요네즈 전주 비빔밥 고추장 불고기 요거 3대장 먹거든요 먹는데 신제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물어본단 말이지 어 이거 새로 나왔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하하하하 이거 돈 주고 사먹기 아까보다 존나 말 없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손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사라있던 페이기도 남겠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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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지도 않아 놓고 어 입도 안 내놓고 자기도 신제품 오늘 와가지고 처음 알았으면서 어 어차피 편의점은 하루하루 하나도 안 패기니까 편의점 이제 편의점 샌드위치 김밥 햄버거 이런 이제 햄버거 도시락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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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신제품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편의점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가 맛없다고 하면 안 사먹어요 안 사먹는다니까 정말 안 사먹어요 이게 수빈님 맞잖아요 어 수빈님 맞거든 그럼 신제품 오면 알바 물어본다 맞아요 어 저기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아 이거 괜찮나 이거 어 맛있어요 가면 아 이거 존나 맛없는데 이거 그냥 원래 사갔던거 사가시죠 네 이거 존나 맛없습니다 이거 어 해판 그냥 해판 있잖아 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맛없어요 그냥 어 막 그런식으로 하면 어차피 알바생 말 믿거든요 어 어 그러면 아 에이 별론가 보네 그냥 또 원래 짓다가 짓거든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좀 입방지 몇 번 떨어지면 다음날 폐기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거의 95% 이상이에요 확률이 아 ㅅ ㅍ 흩 하 흑 아 나 나 나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다 그런거 아니야. 내가 다 그랬던건 아니고 그중에 내가 먹고싶은거. 그러니까 신제품인데, 아 이건 진짜 내가 먹고싶다. 아 이건 내가 진짜 한번 먹어보고싶다. 근데 팔리면 안되는데? 아 팔리면 안된단 말이야. 팔리면 절대 안돼. 아 절대 팔리면 안돼.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손을 딱 집으면, 손을 딱 집으면 아 그거 사가실려구요? 아 이거 신제품 나왔는데 혹시나 뭐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아 이거 맛없어요 이거. 아 이거. 제가 먹어봤어요. 별로에요. 아니 이거. 아니 제가 하나 얘기하는게. 다 그랬다는거 아니야. 다 그랬다는거 아니야. 이게 내가 오늘 편의점 오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거에요. 편의점 오래 하다보니까. 오늘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거에요. 그래도 나 좋은일도 많이 했어. 여러분 좋은일도 많이 했어요. 좋은일도. 진짜 많이 했다니까. 팩이 남은것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왜 한겸이 아저씨들한테 비법같은거 드리고.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 옆에 요거 있으니까. 학생도 오면 고생하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모락해가. 준것도 있고. 좋은일도 많이 했어. 근데 앞절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했던게 다 묻혀버리네. 묻혀버리네 이거. 아 진짜. 자 여기서 한 몇가지 또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것도 존나 꼬르마기 뭔지 아세요? 꼬르마기 뭔지 알아? 주더라도 제일 맛없는거죠. 내가 봤을때 이거 맛없어 보인다. 아 존나 맛없어 보인다. 맛을 알잖아 이제. 웬만한거 다 먹어 봐가지고. 막 그런거 있어요 진짜. 아 이거 누가 봐도 막. 뭐가 맛없었지. 신맵 신제품인데. 막 진짜 이거 돈주고 사기 아까운거야. 근데 생각해 학생들은 그냥 주면 배고프니까 먹는단 말이야. 존나 배고프거든. 아침이 찔러가서 밥 안먹고 갔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와가지고 먹는데. 존나 맛없는거. 음료수도. 음료수도 특이한 지난것 중에. 아 우유는 안줬다. 우유는 안줬어요. 왜냐? 우유는 먹다가 탈나면 안되니깐. 먹다가 탈나면 안되니깐. 먹다가 탈나면 안되니깐. 신, 상할깨파 신제품. 어차피 이 통기간 몇시간 지난거니까. 얘네들 그냥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 줘요. 말없는거에요. 두개씩 먹으라고. 고맙다 카면서. 정말. 천만절이에요. ㅋㅋㅋㅋㅋ 아 너무. 인간. 너무 인간. 이미지 너무 쓰레기로 됐네. 아 참.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털어본적이 없던얘기에요. 턴 적이 없던얘기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깐.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보통 여기 보면 아줌마라고 했잖아요 아까 주차 주차입구 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 얘기해줄게요 주차입구 맡고 이렇게 자동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들 100%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줌마들 입구 맡고 있는 경우 있어요 차 별로 좋지도 않은 차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일만차 중고차 마만떼 SD 같은 거 세피아 같은 거 한 번씩 그냥 똥차 같은 거 하면서 되어있는데 보통 전화를 걸면 상당수가 아줌마예요 아줌마인데 보통 전화를 걸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아줌마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줌마의 정체는요 거의 100%예요 보험증이에요 보험증 보험사회계사 고객하고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끊으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보험 하나 더 보험 하나 더 끊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하면 자기도 짜증나지 어 자기들은 빨리 영업하고 빨리 사람 한 명 더 모집해야 되잖아요 거의 보험증이에요 보험증이 이건 거의 100%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반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반 사무실에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일반 고객이면 일반 건물에 고객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에 주차장 없는 데가 없거든 그러면 급해도 차 대놓고 와요 맞잖아 어? 여러분 병원 진료 받는데 차 중간에 대놓고 온 사람은 봤어요? 아니거든요 병원 진료 오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어? 아왔기 때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 찾아놓고 오잖아 진료 받으러 왔으면 이건 빼박이야 빼박 빼박이라니까요 거의 보험 아줌마에요 보험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할 때 차 대는 거 봐보세요 아줌마가 전화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캐노피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운전석인다 봐봐요 명함 같은 거 있으면 뭐 교보색명 AIG 어 흥극생명 있을 거예요 아마 보험 아시는 분들 보통 자리 비우면 보험 아시는 분들은 차 이쁘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는 그 가가지고 고객 해가지고 고험 하나 더 어? 고험 하나 더 해가지고 보험 하나 가입 더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어 맞잖아요 빨리 치고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보험 한번 얘기하다 보면 미팅 한번 30분 한 시간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 생각해 낮에 그렇게 오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보험 맞으면 보통 차 이쁘게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어요 보안 일할 때도 제일 짜증 났던 게 제가 보안 업무 할 때도 제일 짜증 났던 게 보험 아줌마 보험 아줌마들 보통 주차 입구에 차 대고 그런 거 없어요 어 이 사람들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원래 손님이 아니니까 원래 예정된 손님이 아니니까 아파트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쪽에 막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 원래 아파트 입주민한테 초대받은 손님이라면 우리한테 이거 연락이 오면 그냥 바로 열어주거든요 바 열어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거의 대부분 보험 설계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가 안 열리잖아요 자기도 아는 거야 아파트 입주족에 예정인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리 치고 빠져야 되니까 내가 차를 그냥 엉뚱한 데 대놓고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급하니까 어? 보험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래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걸 일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 보완해봤지만 주차장 입구 쪽에 대시는 분들 거의 90%가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만약에 하면 거의 90%는 거의 90% 이상은 저 보험쟁이였어요 보험 아줌마 나온다 카고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건물에 가는 건 상가를 가는 건 요즘 주차장 없는데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거기서 고객이다 하면 당연히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병원 진료 받는 병원 진료 왔다 밥 먹으러 왔다 그러면 언제 내가 나올지 모르고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 괜히 밥 먹으러 왔다가 주차 택시 끊이면 그거 얼마나 손해해 여러분들 어? 바보가 아니면 바로 아는 거잖아 이것도 있어요 점장같이 난 점쟁이인데 이야기해서 도미를 준다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점장같이 난 점장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오면 돈 빌려준다 했거든 아 저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알바 그 다름이 아니라 한 30만 줘봐 예? 그 점장 있잖아 그 점장하고 나랑 그 친구인데 점장하고 얘기 다 됐거든 어? 그니까 한 30만 줘봐 아 그래요? 아 그럼 점장님한테 얘기하면 아시겠네요 잠깐만요 바로 전화해볼게요 가면서 어허 이 사람아 아 잠깐만 계세요 네 예 점장님 저 알바 중인데 점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30만원 갑자기 달라고 하는데 전화 좀 받아보시겠어요? 가면서 욕 더듬게 얻어먹고 쫓겨나요 그럼 고민도 안 하고요 바로 전화해요 바로 바로 이 사람들은 보통 밤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낮에 와요 낮에 낮에 옵니다 보통 여자 알바한테 이런 거 많이 하죠 여자 알바한테 저도 한 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왔냐면 제가 야간이었잖아요 그때 그 여자 주간 아르바이트 그만두면서 제가 17시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왔었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네 편의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 썰 잘 들었네요 어 여러분들 좀 얘기가 길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만에 옛날 편의점에 일했던 추억이 좀 떠올라서 옛날 일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한번 제가 제 예전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특히 편의점 교영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주 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했던 그 꼼수들 자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도와드렸어요 많이 도와드렸어요 매대 정리하고 들고 옮기는 거 좀 도와드렸습니다 알바 끝나고 여자 알바 힘 없으니까 같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때 나는 힘들었다고 아무튼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편의점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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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